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핸드 넓히고 CBP와 2023년도에 없어진 논문입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이 논문에서 하려는 게 노벨 비율을 신세티지 하는 건데 클래식한 핸드 모델링 워크는 만호같이 파라미터라이즈된 메쉬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만호는 일정한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어서 하이 프리컨시 디테일은 로우 레졸루션인 메쉬로 표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인터랙팅 핸드의 지오메트리랑 텍스처를 통합적으로 모델링하는 핸드 넓퍼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디퍼모블 뉴럴 라디언스 필드로 포토 리얼리스틱한 인터랙팅 핸드를 모델링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고요 그리고 인터랙팅 핸드를 트레이하는데 사용되는 이제 몇 가지 모듈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핸드 2.6M 데이터셋에서 베이스라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크게 제시하는 게 앞에서 보이시는 디포메이션 필드 그리고 덱스를 렌더링해서 로스를 주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틸레이션을 걸어주는 방식 총 세 가지를 주요 컨트리뷰션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널프 베이스라인 널프를 밉널프라고 다른 널프를 사용하였는데 이 밉 기존의 널프는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카메라의 거리가 일정하게 다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밉널프라는 것은 이 레일을 일직선상으로 두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이 원뿔 형태로 두어서 이 직경, 원뿔의 단면인 이 직경 하나가 한 픽셀의 프로젝션 되도록 하는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널프 수식이 다음과 같이 X랑 카메라 디렉션 D를 통해서 이 X 좌표에 해당하는 컬러랑 density 값을 뽑아낸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 X 좌표랑 이 직경이 이제 가오시안으로 나타내서 멀티배리에티브 가오시안의 포베리언스 그리고 카메라 레이의 디렉션 이렇게 넣어 이렇게 인풋으로 해서 컬러랑 density 값을 뽑아 냅니다 그거를 이제 소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X랑 포베리언스 매트릭스 그거를 이제 IP, Anti-Aliased Integrated Positional Encoding 이라고 하는데 제가 밉널프는 상세하게 보지 못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X랑 포베리언스 매트 X를 포지셔널 인코딩을 해서 MLP를 통해 density를 뽑고 여기서는 카메라 레이랑 해당하는 density 그리고 이 LC가 프레임마다의 레이턴트 코드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컬러 값을 뽑아 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처음으로 하는 Deformation Field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Deformation Field가 하는 역할이 이미의 핸드 포즈가 주어졌을 때 Deformation Field는 이제 Observation Space에서 Canonical Space로의 맵핑을 학습시킵니다 여기서는 Deformation Field를 하기 위해서 여기 만호 세팅을 따랐는데 다음과 같이 Observation Space에서 T는 여기서 리지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하고 이거는 Blending Weight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Observation Space에서 Canonical Space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Deformation Field는 다음과 같이 조금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Linear Blending 하는 거랑 이제 Parameterization 모델 이게 Interpolation의 문제도 있고 이 Parameterized 모델 그 자체로 인해 생기는 에러를 막기 위해서 포즈 컨디션드 에러 커렉션 네트워크를 추가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 에러 커렉션 네트워크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MLP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만호 레스트랑 라이트 핸드의 포즈 파라미터랑 캐노니컬 포즈가 다르기 때문에 레스트랑 라이트를 얼라인 시키는 핸드 맵핑 모듈이 푸사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 그림이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현되는데 이 수식이랑 이 모듈이랑 맞지가 않아서 어디 이게 잘못된 건지 이게 잘못된 건지는 아직 확인을 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샘플링이랑 컴포지션 스트레이티지입니다 핸드 메쉬로부터 이제 2D 이미지랑 3D 스페이스에서의 콜스한 Thin Bound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D 이미지에서는 이제 메쉬를 렌더링 했을 때 이 메쉬 부분을 foreground mask로 사용하여 이 메쉬에 해당하는 픽셀을 픽셀에 해당하는 레일을 샘플링 할 수 있도록 가이던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전체 픽셀의 1%만을 이 foreground에서 샘플링을 하고요 그리고 3D에서는 카메라 레이의 3D에서는 depth 값을 통해서 카메라 레이의 nearbound랑 farbound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인터랙팅 핸드를 렌더링하기 위해서 볼륨 렌더링을 하기 이전에 오브젝트 컴포지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캐노니컬 널프가 각 한 손에 대해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왼손이랑 오른손에 대해 각각 캐노니컬 널프를 통해서 컬러랑 density 값을 예측하고 이제 이를 depth value로 기준으로 정렬해서 인터랙팅 핸드를 모델링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샘플을 통합해서 이제 파이널 픽셀 컬러를 예측하게 되는데 이 픽셀 컬러는 일반적인 널프에서 사용하는 수식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depth guided density optimization 모듈입니다 이제 컨벤셔널 널프가 이제 트레이닝 뷰가 충분하지 않을 때 오버 피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랙팅 하는 핸드에 대한 컴포지션 스트레칭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아랫부분 맨손이랑 오른손이랑 앞에는 스트레칭을 바랍니다 이는 이제 상대적으로 정확한 geometry prediction 없이는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2D depth supervised on the optimization of the solid density gt 이 depth loss를 제안하였는데요 이 depth loss는 sll이 이제 smooth error loss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gt depth랑 그 예측한 depth의 차이 smooth error loss를 걸어주는 건데 이 예측한 depth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이제 여기서 원래 볼륨 렌더링을 할 때 컬러를 넣어주는데 여기서는 컬러 대신 이 t 값을 넣어줍니다 이 t 가 이제 샘플들마다의 depth value 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제 feature distillation 입니다 이제 컨벤셔널 널프 파이프라인에서 멀티뷰 트레이닝 이미지들을 인디펜던트한 픽셀 와이즈 슈퍼바이즈에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스파스한 트레이닝 뷰로는 언신뷰 포즈에서 아티팩트나 블러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말이 이제 픽셀 뷰티랑 예측한 거랑 이제 픽셀 바이 픽셀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주변을 보지 못하고 그 자체로만 독립적으로 학습되기 때문에 아티팩트나 블러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픽셀의 스파셜한 컨테스트를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트엔드 티처 모델을 사용해서 이 피처랑 그리고 컬러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mlp의 피처의 distillation을 통해서 이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프리트엔드 티처 모델은 이제 MA 같은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 피처는 컬러를 예측할 때 사용되는 mlp의 중간 레이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은 총 다음과 같이 6개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렌더리된 컬러에 대한 로스 그리고 두 번째는 뎁스 가이디드 로스 세 번째는 이제 피처 디스틸레이션 로스 그리고 네 번째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턴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디포메이션 필드에서 캐노니컬 포인트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이 뒤에 에러 커렉션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레귤러라이저를 걸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로스는 이제 핸드가 이제 이미지에 렌더링 될 때 경계를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사용했던 논문에서 이전에 다른 논문에서 사용한 로스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습을 할 때 컬러가 하나의 값으로 노컬 옵티멈에 빠지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컬러의 베리언스에 대한 로스를 추가적으로 주어서 총 여섯 가지 로스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학습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익스프리먼트먼트 부분입니다 핸드널프는 이제 인터핸드에 대해서 트레인하였고 그리고 각 인터핸드는 이제 수십 개의 뷰랑 512x334개의 픽셀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개의 뷰가 이제 테스트로 사용되었고 인트라 시퀀스 테스트가 이제 노벨별 신세시즈 그리고 크로스 시퀀스 테스트가 노벨 포즈 렌더링 퀄리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기서 포즈 널프, 애니메이터블 널프, 뉴맨 이게 다 아마 휴먼에 관련된 널프인 걸로 기억하는데 핸드에 대해 적용했을 때 자기네들이 제안한 모델이 다른 거에 비해 좀 더 퀄리티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학습할 때 제안을 받아 봤을 때가 뭐지 않나요? 한 사람에 대한 서브젝트로 학습하는 건가요? 한 시퀀스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시퀀스로 학습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아까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한 시퀀스에 있는 특정, 다른, 예를 들면 앞에 시퀀스로 트레이닝하고 뒤에 뭐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시퀀스 내에서 트레이닝하면은 이 시퀀스 내에서 하나의 이미지에 다른 노벨 뷰들을 생성해서 이게 GT랑 비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인력이 뭐죠? 예를 들면은 100프레임짜리 1번부터 80번부터 학습할 때 네 그때 인풋이 뭐죠? 인력이 프레임, 각 프레임? 이제 각 프레임의 뷰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걔네들을 이제 인력으로 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이 되고 아마 인퍼런스 할 때는 카메라 뷰를 다르게 해서 포즈는 동일할 테니까 카메라 뷰만 다르게 해서 그 카메라 뷰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포즈를 다 픽스하고 여기서 카메라 코너미터가 그림이 나와있어요 아 그림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랜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트레임에서 비교를 하려면 예를 들면 1번부터 80번으로 학습을 하고 81번부터 100번 프레임으로 테스팅을 했다 그게 아니라 아마 1번부터 80번까지 학습을 하고 그리고 1번부터 80번까지도 이제 뷰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뭐 5번 프레임에 대해서 학습했던 뷰가 아닌 다른 뷰에 테스팅을 하는 그게 정답이 그게 딱 정답이 그 뷰에 대해서 이미 쓰고 있는 뷰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멀티뷰 이미지여서 여러 개 뷰 인터앤드 멀티뷰 이미지여서 일부만 쓰고 이제 4개 뷰, 7개 뷰, 10개 뷰 이렇게 있는데 해당하는 것으로 트레인하고 나머지 테스트는 앞에서 18개 뷰로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80번으로 학습하면 패스를 회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5번 프레임에 대해서 1번부터 80번 중에 1번 프레임에 대해서 노블루 시퀀스에 대해서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못한 시퀀스에 대해서 하는 게 로벨 포즈 신세시지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데? 1번부터 예를 들어 80번을 학습했어? 그리고 다른 시퀀스에 1번부터 50번이 있다면 걔네들이 이제 학습 때 보지 못한 포즈니까 얘네들을 신세시지 했을 때 생성되는 이미지에 대한 테스팅하는 거죠? 서브젝트까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GT가 있으려나? 네 같은사람이 있으려나? 멀티뷰면은 상관없지 않아요 같은사람이요 아니 그러니까 학습을 1번 비디오로 했는데 네 2번 비디오로 일단 손을 포즈만 줘 포즈만 줘까지 달려줘가지고 저 인투나 시퀀스에 대해서 네네네네네 여기는 포즈를 바꿔라 보지 못한 포즈가 들어 그러니까 인투로 포즈를 그냥 아무거나 주실 때 네 다른 시퀀스에 있는 포즈에 뭔가 생성이 되는 네 그게 GT와 비교를 하려면 네 요 시퀀 트레이닝에서 선 시퀀스랑 같은사람에 대한 테니라 동일한 서브젝트인지는 아니면은 아니면은 사람은 뭐 지현은 손으로 확대를 했어 네 그다음에 흥성은 손에 이제 오븐플레이가 있는 포즈를 네 그러면은 지현이 손으로 오븐플레이 포즈를 만들거야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은 흥성은 손에 네 그럼 어떻게 되겠냐 정답은 네 왠지 교수님과 선생님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같은 서브젝트일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어요 서브젝트일 것 같은데 네 네 네 네 계속 진행하고 네 그때도 너블리로 네 너블리로 너블리로 크롭스프러시 플러스 너블리로 너네네 아 포즈를 바꾼다는게 노블리로 아 이게 포즈를 원스틴 포즈에다가 아 얘는 크로스 시퀀스 얘는 크로스 시퀀스는 아니에요 아 전장 세팅 노블리로 그러니까 내가 크로스 시퀀스가 노블리로 비교하는거 네네 아 노블리로 네네 아 아 크로스 시퀀스는 노벨 포즈에 대해서만 근데 약간 이상한거는 포즈를 절대 위치를 찍는거야 절대 위치요? 절대 위치를 찍는거야 왜냐면 아니 지연이가 저기서 찍었어 소성이가 찍었어 같은 포즈지만 뭔가 아니면 지연이거로만 한다고 찍었어 지연이가 한 번 찍었어 지연이가 두 번째 찍었어 1번으로 학습하고 두 번째 찍은 비디오도 테스트 해봤다 그때 포즈를 절대적인 위치를 바꿔야한다 각도 손에 관절해 각도가 죽인거야 포즈를 하는걸 어떻게 해주냐 저기 포즈를 절대적인 위치를 바꿔야한다 만원 파라미터 만원 파라미터 그 부분은 지연이가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찍었어 비디오를 이렇게 찍었어 네 근데 이거는 두 번째 비디오를 찍을 때 이렇게 찍었어 포즈는 똑같은데 위안을 그렇게 이렇게 하는걸 지금 보고 포즈는 똑같지 않나 네 근데 삼성에는 영상이 탈? 네 절대적인 위치를 이렇게 움직이는게 이렇게 주는게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맞는거 같습니다 네 글로벌 16개 글로벌 16개 글로벌 16개 네 여기는 이제 앞에서 퀄리테이티브 리젤트 보여줬던 모델들이랑 성능 비교한 결과입니다 여기 포 뷰 7개 뷰 10개 뷰 이거는 트레인 때 사용했던 뷰고 이때 여기서 제안한 방법론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노벨 포즈 신세시즈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싱글 핸드 싱글 핸드 화살표 싱글 핸드 이렇게 있는데 싱글 핸드에서 트레인하고 싱글 핸드에서 테스트 이런 것을 유명합니다 이때도 아울스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 관련된 것인데요 먼저 첫번째는 Depth Guided Loss를 주었을 때랑 주지 않았을 때 그 GNLL 이게 다른 논문에서 사용한 Depth Guided Loss라고 합니다 그래서 Depth Guided Loss를 주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좋았고 그리고 디스틸레이션에 관한 성능이랑 그리고 볼륨 렌더링 할 때 다른 뉴럴 렌더러를 사용하는 방법론들이 이전에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는 이전 논문들을 읽어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볼륨 렌더링을 사용할 때 CNN 렌더러랑 그리고 트랜스포머 기반 렌더러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그냥 이 논문에서는 다른 렌더러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 논문에서는 자기네들의 세팅이 가장 다른 것을 추가했을 때보다 더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따른 퀄리테이티브 리조트 결과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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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